부베형 졸면은 나 여기 꼬라박을거야 어 꼬라박습니다 어허허허 죽었습니다 으허허허 개새끼야 씨발 방송한 사람이 씨발 카메라 앞에 저 조고 자빠졌냐 개새끼야 어허 씨발새끼 형 조심해 왜요 어? 형 그렇게 행동하다가 바로 여기 꼬라박을 수 있어 어허 살아야 돼요 어허 하아 형 응? 나 이제 돈을 이제 못할거 같아 안돼 내꺼야 눈도님이 이제 돈을 하지 말래 어허 알겠지? 내꺼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? 동감이래 나 돈을 하지 말래 알겠지? 어허 내꺼에요 부베형 내꺼야 또 나 이렇게 하고 있을거야 이지를 하면은 나 바로 씨발 여기 과들이 꼬라박습니다 팔아야 돼요 꼬라박 씁니다 어허 알겠지? 형 내꺼로 카트리 편하라고 개새끼야 씨발찾는 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씨 막지대가리 같은 새끼야 시어 무너타꼬야 같은 새끼야 어? 대왕 크라키 같은 새끼야 씨발려나 개새끼야 씨 고딩고지 씨발려나 어허 옥슬레이드 개스키 섹스 보지 그 중색한가 트리프트 보지 어허 윤리 푸는거 아냐 어허 윤리 푸는거 아냐 근본인은 나 보스터 섹스 윤리 푸는거 아냐 보지 윤리 푸는거 아냐 그 앞에 꼬라 박습니다 어허 푸는거 아냐 아 죽었습니다 어허 이상했다 그렇다